2008 대학가 이제 대상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 저 너무 솔직히 너무 긴장돼서요 전 지금 기절할 것 같습니다 저도 매번 이 순간만 나면 너무 긴장이 되는데요 지금 이 무대에 올라와 계신 이분들이 받을지 아니면 대기실에서 가슴 떨리면서 기다리시는 다른 팀이 될지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에는 어떤 분이 수고를 해주실까요? 네 오늘 시상에는요 심사위원장이셨죠? 이정선님이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전반적인 심사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뭐 다들 잘하셨어요 잘하셨다는 말 한마디로 네 약간 걱정도 되긴 하는데 대학가요제의 어떤 순수함이 너무 빨리 프로페셔널하게 바뀌어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조금 남으셨다는 말씀이시죠?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2008 대학가요제 영예의 대상 발표해 주시죠 참가번호 12번 파티캐치 네 참가번호 12번 파티캐치 네 참가번호 12번 파티캐치 네 축하합니다 영광의 대상 축하드립니다 참가번호 12번 파티캐치에게 돌아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티즌 인기상에 이어 대상까지 거머쥐은 정말 큰 영광을 얻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트로피 받으시고 트로피 받으시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대상에게는 상급 500만원과 트로피가 지어되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지금 멤버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지금 다들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눈물을 흘리고 지금 나 자 누가 수상 소감 누가 좀 부탁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예상은 하셨나요 어때요 지금 심정이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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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눈물을 흘리셔서 네 음악이 너무 좋아서 시작했는데 네 오늘 이 순간에 있기까지 아 너무 행복하고 도와주신 엄마 아빠 우리 가족 사랑하는 백석대학교 친구들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좋은 음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좋은 음악을 하는 이 그룹이 참 멋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 상을 타지 못한 다른 팀들도 너무너무 수고했다는 말 전해드리고 싶고요 네 자